오늘 추천 책은 부자가 되는 책 읽기 이재범 저입니다 나를 아는 자 투자의 세계에서 살아남는다 돈뽕 얻는 사람들을 위한 고전 고원 돈 뽑는 사람들을 위한 고원을 읽는다 실패를 줄이는 결정의 기술 wr ap 실패를 줄이는 기술입니다 어디까지가 운이고 기장일까 부자를 알아야 한다 부자가 될 수 없는 치명적인 돈 실수 돈은 빚이고 소비는 감상이다 감정이다 경제는 미스터리한 세계다 내 돈이 막 역함수로 늘어났으면 역함수로 늘어났으면 재택의 기초 돈 관리의 비결 8장 첫 번째 원칙 저축하고 제출하라 저축하고 제출하라 가치투자의 시작 눈을 굴려라 투기투자의 기본 투기투자의 기본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 경매를 했다 객관적인 부동산 가격의 분석의 털 분석의 털입니다 도표가 나옵니다 실전투자의 이야기 오늘 추천책은 부자가 되는 책 읽기 였습니다 자 자 자